우리 프로그램은 구TV와 월드비션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이 시대에 예수의 작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대봉제일교를 쓴 길은 윤승권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주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불렀고 들었던 보금송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,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지고 내가 움켜잡으면 없어진다는 그런 주제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게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지면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베스트와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이곳 쪽에서 먹을 걸 찾아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안드레의 손에 이끌어 한 어린 소년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이 가난한 도시락 하나를 주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천명이 먹고도 12강들이 남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어린 소년 하나의 작은 도시락은 동전 한 입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겁니다 그것이 어린 소년의 입으로 통해서 배로 들어가면 어린 소년 한 사람만 만족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나누어 드렸을 때 오병예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혹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처럼 아니면 동전 한 입처럼 지극히 미약해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나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? 괜찮습니다 나누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베풀어 보십시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해서 내 품 안에 품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미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져보아라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면 잃어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 한 입 같은 연약한 것을 내어주면 그것이 미약하게 사라질 것 같습니까? 아닙니다 30배, 60배,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계신 것이 동전 한 입처럼 부족하십니까? 연약하십니까? 그래서 혹은 장롱 속에 묻어두고 모른 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괜찮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관심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동전 한 입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기다린 사람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런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여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은 주고 사랑은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의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동전 한 입 같은 사랑의 결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 한 입 같은 적은 사랑이랄지라도 함께하면 풍성해집니다 나누면 더 아름다워지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가슴 앓고 있습니다 큰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동전 한 입 같은 사랑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오십시다 베풀어 오십시다 풍성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의 작은 가슴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동전 한 입 같은 사랑 내 안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마음껏 베풀어 주님께서 화끈 웃으시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